어젯밤 10시쯤 경북 고령군 운수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나 돈사 3개 동과 사무실, 기숙사 등 1,1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. 기숙사 안에 있던 4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1,200마리가 폐사했고 소방서 추산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